네, 지금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낫네요. 빨리 도장 가서 뒷정리를 하고 또 오전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고요. 계단을 위험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안 되겠어. 엘레베이터 타야겠어. 오전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주부님들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한 5분 정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날마다 다른 건가요? 네, 많이 모이실 때는 다 같이 모이시다가도 또 시간대가 안 맞고 그러면 한 분만 오실 때도 계세요. 개인 피팅에. 거의 뭐 그렇다고 보셔야죠. 이제 도복 갈아입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저 털이 나타났습니다. 가입 중에서 마저 실험하는 Workshop도 현실을 해봅니다. 아, 예. 그렇죠. 수분 기본이죠. 저희는 로고 참석이 있는데, 그건 안 쓰나요? 저거는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탈의실, 사목실적으로 쓰고 있고요. 도장 마룻바닥은 직접 마들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련은 이유가 아닌가요? 그것도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이제 뭐 서류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요.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고 다 준비가 되면 수업 준비를 해야겠죠. 밖에 나가서 저 혼자 개인 수련을 할 수 있는 거고 관원님들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유튜브 채널 한 번 보는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 비밀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 채널도 자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댓글도 좀 달아드리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좋고. 얼마 전인지 철명 됐잖아요. 네네네. 좀 많이 벙벙해요. 감사의 인사 한 번만. 시간이 좀 남으면 그냥 거울 보고 자석 좀 적어 보고요. 보면서 오늘은 어떤 걸 좀 알려드릴까 생각도 좀 하고 호구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 시간. 호구요? 네. 저희가 이제 또 개관한 지가 이제 한 4개월이 넘어갔는데 슬슬 기초 배우는 분들이 이제 호구 착용하실 때가 돼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5개월이 넘어갔는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시고 검도장에 오셔서 검도를 하시거든요.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은 검도 기술도 좋지만 체력이라든가 스트레스 푸시는 심신 단련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보다는 횟수는 좀 줄이되 스트레스 푸시는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지금 인천에 용현남초등학교라고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물티슈 홍보 좀 하려고 전단지랑 같이 하면 좋은데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한 10분? 10분 안에 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수업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전달하려고 애기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신기해야죠. 우와 검도 보기다 막 이러면서 검도다 막 이러면서 검도장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돋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신기하게 봐요. 엄청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아 근데 열심히 활동하는 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당연한 거라서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라고 사실 좀 걱정이 앞서요. 근데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안 하면은 되게 불안한데 힘들어도 하고 나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일을 했다.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어머니 물티션으로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물티션으로 가자 빨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죄송해요. 어머니 물티션으로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티션으로 가져가세요. 안녕. 이거 물티슈에 쓰일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에 쓰일 데가 있을까요. 밥 먹다 어디 흘리면 닦기라도 하겠지. 나오시면 좀 어떠세요. 하아. 뚜렷합니다.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제일 원초적이긴 한데 제일 또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어쨌든 간 제 도복 입은 모습이라든가 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 얼굴 눈 마주치고 부모님들 눈 마주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자. 빨리 안 해. 반대로. 2, 3, 4, 4. 2, 3, 4, 이. 반대로. 1, 2, 3, 3. 가! 피하세스 피하세스 아 네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끝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디가세요? 어디가 수지씨 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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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시간 어디가 너는 어디 가 네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마지막 타임까지 이제 수업이 끝났고요 직정리를 하고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주차를 하고 집 앞으로 왔습니다 조용하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오늘 하루를 피로를 풀고 내일 또 오전반을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